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그런 자녀 및 친인척의 특별채용 경력직 채용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의 11명에서 21명이 발각이 됐다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21명뿐이겠냐 선관위의 전수조사를 어떻게 믿냐 선관위가 덕표수도 조작하는 집단인데 선관위가 주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전수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선관위를 어떻게 믿냐 자체 조사가 21명이라고 훨씬 더 많을 텐데 아마 이렇게 선거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물론 선관위의 신임 사무차장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20여 명 정도의 선관위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그 숫자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마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21명이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당신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왔어 아마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전수조사를 했더니 기존에 11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그런 내용이 오고 이번 자체 조사는 사촌인의 친족까지 한정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내용도 총대를 국민의힘의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복민위원이 직접 질문을 던졌네요.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친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에게 물은 겁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과거 갈래 같으면 사무차장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사무총장까지 그렇게 성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선거실장이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선관위 요직들을 대부분 다 거쳤겠죠. 본인도 다 알겠죠. 본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사무와 관련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채용비리와 관련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 정도가 되면 대부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운이 없어 가지고 사무차장 되면 사무총장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성진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좀 운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네요. 허 사무차장은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은 직원이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적발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신상정보와 관련된 친인척 정보를 공개를 못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는 네가 구리인 데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의원이 말씀을 참 잘하셨네요. 내부가 골마 썩어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허물어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선거범죄의 핵심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 조작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선관위가 선거가 마칠 때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최종적인 결과물 불가역적인 결과물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후보별 득표수에서는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야전문가의 헌신적인 그런 분석에 따르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대부분이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여러분들 뭐가 발견이 된 겁니까? 득표수를 인위적이고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동시킨 정거물들이 대부분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지난 6년 동안 자행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한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동놈들이란 책입니다. 제야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여러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한 것이 바로 도동놈들 1권부터 5권까지 올해 6권 다음 달에 교육현장을 선거 도덕질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장악하게 됐는가를 다룬 도동놈들 6권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 책이 아직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서 다 밝혀진 거죠. 모든 종류의 정거물에 토대나 기초인은 바로 선관위 스스로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고 선관위 스스로가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요? 지나가는 개도 없고 지나가는 소도 없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병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께서 아주 잘 여러분들 지적하셨네요. 그 내용들이 사사시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그리고 지금 책임없다고 이름 떨고도 안이는 대법관인 노태학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저런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이름 조작이 됐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 지난 5월 말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훔쳤나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우리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